유보 통합은 양주시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마 전국 단위로 이게 확장될 경우에는 국가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일종의 회각식이라 함께 참석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용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이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기관이 힘을 합쳐서 전공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양주시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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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